코스모 화학이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안 오르죠. 이게 참 좀 그래요. 코스모 화학은. 우선은 코스모 화학 밑에 신소재가 있죠. 코스모 신소재. 얘들이 지금 부각을 받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데 코스모 화학은요. 여러분들 리사이클링이에요. 폐배터리. 이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3년 뒤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각받기 위해서는 코스모 신소재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얘들이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황산 코발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튼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코스모 총매도 있고 아무튼 리사이클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얘들이 분명히 시간만 지나면 코스모 화학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이런 급등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을 설정해놓고 매수매도를 갈아타면서 하면 돼요. 정말 생각보다 돈 벌기 쉬운 주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폐배터리가 환산 코발트 추출 과정도 있고 수산화 코발트 그다음에 제조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유가 금속을 추출하고 재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설 투자가 올해 3월에 완료되고 4월부터 가동. 이게 아직 1차예요. 2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가 9월에 완료되죠.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시장의 기대감을 바로 올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이 9월 달에 시설 투자가 완료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부각받고 또 12월에 가동이 되면요. 또 한 번 더 부각받을 거예요. 이런 이벤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고 있으면 충분히 코스모 화학으로 수익을 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가 좀 야금야금 올라가다 야금야금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코스모 화학으로는 돈을 여러분들이 쉽게 벌 수 있다. 문제는 여기 위에 8만 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골 때린 상황이다. 여기에 가려면요. 제가 볼 때 올해 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갈 수도 있겠죠. 신소재에 부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폐배터리가 현재 중소형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죠. 현재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정동공구에서 흔히 중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인데 양극화열물질을 생산하는 게 코스모 신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신소재가 현재 이 전구체에 대해서 맨날 수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스모 화학이 이거를 바로 신소재에 바로 다이렉트로 주게 되면 코스모 화학도 올라가고 신소재도 더 좋아지고 왜냐 원재료값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코스모도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 이 수직 계열화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에서 바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면 주가가 엄청 많이 부각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단어를 좀 하나하나 의미를 깊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특수용 이산화 티타늄이랑 제품 믹스 개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엄청나게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매출은 아직까지 안 일어나요. 시가총액이 2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전망이 4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배면 시총이 4천억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는 코스모 화학은 40배 정도? 그러니까 아직 시가총액이 2조면은 조금 더 밸류가 살짝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소재의 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7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밴드가 형성이 될 거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가두리치고 좀 단타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타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타점 장롱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코스모 화학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저랑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타점 잡는 연습도 하시고 이제 코스모 화학으로 돈도 벌어보시고 또 장중에 괜찮은 종목도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주식을요.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3일 만에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고 다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제 다들 좀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해요. 자 코스모 이 세 글재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함께 코스모 화학을 매매하면서 주식의 참맛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카톡방을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가, 추가 매수를 어디에 사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수급이에요.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2, 3일 뒤에 차트 급등이 나와요. 이때는 이 수급 발견되면요 우리 무조건 다 사놔야 돼요. 이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거 주식을 모르는 분이 보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보셔야지 따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을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 분만 이 자료집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코스모 화학 아까 카톡방 코스모 세 글자였죠? 카톡방 초대링크는 이번에는 이 자료집은 코스모 화학 풀네임 다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드에 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